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개체에서요. 테이블에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하시고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 속성에서 필수 속성을 예로 바꿉니다. 성명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빔 문자를 허용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빔 문자를 허용해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꿉니다. 결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 레코드가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값에다가 0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사원들의 사진 관리를 위한 사진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다가요. 사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필드 이름을 사진 입력하시고 데이터 형식은 문제에서 테이블에 사진을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진 개체를 저장할 수 있도록 OLE 개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테이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두번째 사원 테이블에 화면에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사원 테이블에 소속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조회 탭에서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회사 테이블의 회사 명이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행 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회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회사 명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추가하셨으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값만 허용해서 예로 바꿔주시고 현재 작업하시는 사원 테이블은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 설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관리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사원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일단 추가하시고요.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는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원에서 아이디를 관리로 드래그하신 다음에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도 변경되도록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는 삭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가 삭제되면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도 삭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삭제를 체크하셔서 세 개의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우리는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형식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에 현재 여러 레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연속 폼을 선택합니다.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탐색 단추 아래쪽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아니요 라고 하시고요. 레코드 선택기 왼쪽에 삼각형 없습니다.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로 바꿔주시고요. 폼 바닥글에 보셨을 때요.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언더바 연봉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연봉의 평균 값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 avg 연봉 필드에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관리 폼의 수정 오른쪽에 단추 cmd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라고 원클릭을 선택하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cmd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txt 나이와 txt 전화번호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사원 테이블의 나이와 전화번호 필드에 저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사원 테이블의 나이와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두 커맨드 개체와 run sql 메소드를 사용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다가 cmd 수정을 클릭하면 두 커맨드 라고 입력하시고요. run sql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사원 테이블에 가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어떻게 set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전화번호 필드는 현재 txt 언더바 전화번호에서 입력한 값으로 심표 두번째 나이는 같습니다. txt 언더바 나이 컨트롤에 입력된 값으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현재 아이디에 해당한 이라고 where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id가 같다 txt 언더바 id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같은 행에 있는 아이디에 해당한 전화번호와 그 다음에 나이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run sql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관리 폼에 닫기를 클릭하면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cmd 닫기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하면 해서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요. 저장 여부를 안 묻고 자동으로 저장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하고 to 커맨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럼 먼저 메시지 박스를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기억을 시키도록 하겠는데요. 메시지 박스 표시되는 텍스트는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라고 입력하고요. 예 아니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b yes no 라고 작성하시고 타이틀은 종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에 종료라고 입력하시고 메시지 박스에서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한 값은 a라는 변수가 기억하고 있고요. 만약에 a라는 값에 vb yes를 선택했다면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 폼을 닫겠습니다. 클로즈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개체는 생략하시고요. 문제에서 저장 여부를 안 묻고 자동으로 저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t save yes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폼복에 보게 가셔서 폼복이 닫기를 클릭하시면 종료할까요? 예 누르시면 저장할까요? 라는 메시지 없이 저장하고 폼이 닫히는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 2번에 폼을 완성하는 관리 폼에 대해서 세문항 폼 완성하는 문제와 그 다음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업데이트하는 이벤트 프로시저와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메시지 상자에서 예를 클릭했을 때 바로 저장하고 폼이 닫히는 이벤트 프로시저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소속별 사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소속 아이디 성별 결근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소속을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 추가하셔서 아이디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 추가하셔서 성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을 추가하셔서 결근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해서요. 소속 아이디 성명 결근 순으로 정렬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영역에 TXT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TXT 평가를 선택하시고요. TXT 평가 컨트롤에는 갓점이 감점보다 높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I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IIF 갓점 필드의 값이 감점 필드보다 크다면 높으면 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우수 그렇지 않다면 같다면 보통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IF 갓점이 감점과 같다면 보통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앞에서 크다 같다 라고 비교해 봤기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작은 데이터만 남아 있고요. 작은 데이터는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를 두 번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속 바닷글 구역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TXT 언더바 가점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점의 평균을 표시할 수 있도록 등호 입력하시고 AVG 그 다음 가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같은 방법으로 TXT 언더바 감점 평균도요. 컨트롤 1번에다가 AVG 감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세 번째 TXT 언더바 연봉 평균도 컨트롤 1번에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G 연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럼 두 번 세 번째에 대해서 각각 소속 바닷글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 페이지 바닷글 구역의 첫 번째를 선택하면 TXT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1번에다가 음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함수를 이용하셔서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첫 번째 형식을 목록에서 선택을 할 수 있나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자세한 날짜가 선택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속성 시트에 TXT 언더밭 페이지에다가는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1번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M% 연산자 큰 따옴표 묶어서 한 칸에 스페이스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슬래시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요.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페이지 다음에 S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5문항을 작성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신 다음 정렬 상태와 소속 아이디 성명 결근 순으로 정렬하셨고요. 그 다음 본문에 TXT 평가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평균값 가점 감점 연봉에 대한 평균값이 표시가 되었는가 아래쪽의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와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인쇄 버튼을 선택하시면 확인하신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요. 점 점 점 작성기 누릅니다. 우리는 CMD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담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커맨드 이용해서 오픈 리포트 라고 입력하시고요. 보고서 이름은 소속별 사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를 입력합니다. 심표 필터 네임 없고요. 다시 심표 조건은 있는데요. 소속이 그러니까 CMB 소속이 같냐?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소속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CMB CMD 소속과 같습니까? 언더바 소속이라고 입력합니다. 단 CMD 소속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 컨트롤 값을 구분하기 해서 M% 연산자 마찬가지로 뒤에 가서 컨트롤 구분하기 해서 M% 연산자 큰 따옴표 열고 작은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셨고 오른쪽 닫기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신 다음 소속에서 선택하고요. 인쇄를 클릭하면 선택하신 소속에 대해서 소속별 사원의 보고서가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와 사원 관리 폼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관리 테이블과 그 다음 사원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결근 횟수가 3번 이상인 소속사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속 관리 테이블에 가셔서 소속을 더블 클릭하시고 소속사별 가점과 감점의 합계 가점과 감점을 더블 클릭하시고 합계를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약에 가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일단 보기에 가셨을 때 소속을 회사명으로 표시할 거고요. 가점의 합계 감점의 합계를 가점 합계 감점 합계라고 또 수정을 좀 할게요. 앞에 소속 앞에서 회사명이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가점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감점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결근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원 테이블에 결근을 추가하신 다음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 3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작성하신 다음 이 조건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겁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기에 가시면 회사명과 가점 합계 감점 합계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회사별 실적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쿼리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쿼리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사원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하셔서 조인 속성을 이용하셨고요. 현재 문제에 사원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관리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사원 테이블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 하신 다음 사원 테이블에 현재 그냥 놓고 작업하시면 두 테이블 간에 일치하는 레코드만을 조건으로 설정하는데 두 번째처럼 왼쪽에 있는 사원 테이블에선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오른쪽 관리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조인 속성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소속과 아이디와 그 다음에 성명과 그 다음 결근입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관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은 아이디 레코드를 검색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디 필드 아래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없다. 라는 조건입니다.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not in select 아이디를 가져올 건데요. from 어디로부터 관리 테이블에 가서 아이디를 가져왔는데 없는 것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결과를 살짝 보시면 해당된 데이터는 삼승 소속에 해당한 데이터 한 건이 조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신 커리는 먹티 명단 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현재 두 번째 문제를 지금처럼 조인 속성과 조건을 입력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떤 걸 이용해라 라고 언급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을 살짝 볼게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마법사에 가셔서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불릴치 검색 커리 마법사를 선택하고 확인 사원 테이블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잖아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비교할 테이블은 관리 테이블입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아이디 필드를 가지고 조건으로 설정할 겁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요. 소속과 아이디와 성명과 결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추가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여기다가는 이름을 먹티 명단 2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마침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마법사를 이용해서 관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사원 테이블에 해당한 정보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조인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사원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 사원 테이블에 성명 나이 필드를 이용하여 매개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성명 나이 필드를 일단 추가하시고 그 다음 나이 필드는 첫 번째 매개변수 값 이상 이고 두 번째 매개변수 값 이하에 해당한 값을 검색하여 오름차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해서 오름차순 그 다음 나이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조건을 입력받겠습니다. 조건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세 이상 부터 앤드 작거나 같다 두 번째 매개변수에서 입력받은 값 몇세 이하 까지 라고 두 개의 매개변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는데 첫 번째 입력받은 값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입력받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보기에 가셔서 첫 번째 몇세 이상 부터 20 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몇세 이하 까지 30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나이에 대한 데이터가 성명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레코드가 12개인가 확인해 보시고 성명과 나이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연령대 검색 이라고 입력합니다. 세번째 퀄이 작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재 작업한 연령대 검색 퀄이 닫기 버튼 누르시고 만들기 가셔서 퀄이 디자인 사원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색할 소속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필요하신 필드 성명이 필요하고요. 성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연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소속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소속 필드도 추가는 하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라고 입력하시고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요. 앞뒤에 M%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소속 입력이라고 매개 변수에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소속의 일부를 입력받아 해당 소속의 정보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성명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행해 보시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소속에다가 제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성명, 성별, 연봉이 표시가 되는데 연봉의 데이터가 현재 문제에서는 천단히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레코드 6개 맞고요. 다시 한번 보기에 가셔서 연봉을 선택하고 속성시트에 가셔서 형식을 표준을 선택하고 그 다음 소수 자릿수 이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결과 다시 한번 제일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성명, 성별, 연봉에 해당한 데이터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소속 조회라고 저장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겠습니다. 크로스텝 쿼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행에다가는 소속을 가지고 표시할 거고요. 다음 열에다가는 나이를 가지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 값을 표시하실 건데요. 값은 어떤 특정 필드를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디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개수는 문제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소속사별 연령대별 인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수 맞고요. 필드 그냥 문제 제시되지 않았으면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디자인을 수정하실 거고요. 현재 작성하는 크로스텝 쿼리의 이름은 연령대별 인원수라고 입력합니다. 연령대별 인원수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소속은 핵머리 글 그 다음에 나이 인데요. 나이는 10대 20대 30대 이상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IIF를 이용하셔서 조금 전에 가져온 나이 필드가 작거나 같습니까 19보다 그렇다면 저희는 10대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IF부터 심표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29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20대라고 할 거고요. 그 외 나머지는 30대 이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30대 이상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IIF 함수를 한 번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를 두 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핵머리글의 합계 아이디가 아니라 총 인원수라고 수정하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핵머리글의 총 인원수라고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소속 총 인원수 10대 20대 30대 이상 전체 레코드 4개 맞나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 저장 하셨죠. 연령대별 인원수라고 그러면 저장 한 번 눌러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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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